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 아 아 설마 이 발판이 아 무스를 모네 그럼 아 아 시바나 뭐한거지 시바 선행이도 여긴 바로 통과했대 시바 아 뭐한거지 나 지금 무슨짓을 한거지 아 아 아 어디야 했던곳 아냐 시바 지금 나 지금 패닉이라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는거 같은데 나 여기 했었던곳인데 여기 했었던곳인데 엿됐다 멘붕을 한거같아 이쪽이네 다시 침착하게 해보자구요 다시 침착하게 해보자구요 여기가 길이 있지 그렇지 그치 너 여기 아까 먹었었나 좋았어 패닉인걸 좋았어 여기 했었잖아 여기 했었잖아 여기 했었잖아 어 여긴 뭐지 이런 두갈래의 길이 있는곳은 처음인데 뭐지 여기다 이게 마지막이다 좋아 좋아 어 여기도 저 여성분이 계시네 어디를 그렇고 보고 계신거지 뭐 어디를 그렇고 좋아 저거야 갔다온다 금방간다 도끼야 좀만 버텨라 됐어 끝난 듯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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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해야되잖아 아 리셋 그니까 이거를 그래도 천재다 한 번에 다 한 번에 가을 한 번에 다 누가보면 한 해본줄 알겠네 유치원생도 하겠다 어 이빨 뭐가 좋냐구요 아 무기강화할때 좋아 어 이새끼가 아잇 어이구 오오 화살 화살 어떤 건망진 아인이 뜨거운맛 한번 볼테야 어 이런 대지... 대지코 대지코 대지코있다 저기 대지코 뭘줄라나 뭔데 뭔데 이거 보상맞지 이거 똥개훈련 아니지 이거 보상이지 보상이지 이거 먹으려고 나온거야? 정말 혹고생인걸 저로 가야된단 말이지 대지코 됐어 뭐야 이새끼들아 죽어볼테야 아 아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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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어 이빨 하낫 개구리 있는데 내가 ef사 아 네 아 깜짝놀어? 그의 목숨은? 그의 목숨은? 우후... 아무튼, 어떻게 알았지? 제가 숨을 수 있었던 것 같았을때 생각했을때 풀옵그레이든가 이거? 아, 아 나 피했잖아 아, 쟤 먹으러 온다! 먹으러 온다!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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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 먹으러 온다! 먹으러 온다! 아아... 죽어, 죽어! 아, 시대! 아, 미친!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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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발! 아, 너, 너, 나 너무 싫어 너 죽어! 아, 이리 왔네... 아, 놔!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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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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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겠는데? 내가 죽겠는데? 내가 죽겠는데? 제발 죽어주세요 형 죽어요 죽어 좀 저 징을 치면 일어난다고? 어? 쉬네? 저 징을 어떻게 쳐? 좀 더 위로? 뭐야 왜이래 이거? 괴족이 왜이래? 왓더 아 가서 치는거야? 진짜? 안 가지는데? 이슈님 한개 감사합니다 대구는거 맞아? 안되는데? 이거 맞아 이거 저 뒤에 뭐 있는데? 저걸로 치는거 아냐? 저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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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시크릿 룸이 있네 여기 시크릿한 여기 있네 누가 총 쏘래 누가 신포가 고약하고만 총 쏘라는 사람 그래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그렇게 무식하게 총을 쏘라고 할 리가 없지 이 게임이 그렇지 뭐해고 일어난거니? 그래 일어날 때 됐다 임마 너 어디야 저긴 또 어디야 여기 먼저 가봐야지 뭐야 아 저쪽으로 먼저 갔어야 됐나? 어 이씨 아 오두워 뱀 소리가 났는데 뱀? 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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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은? 뱀은 뱀의 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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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에 요리도 하니더라구 뱀은 뱀으로 팔꿈의 뱀의 뱀 소리로 아 시냉 쩌리부터 쩌리부터 아 이런 쩌리들이 아 활부터 죽여야 되는데 이거 아 비켜 아 비켜 아나 이새끼들 이리와 피해 죽어 죽어볼테야 일어나 일어나 이 새끼야 피해 죽어 쏴봐 쏴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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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다 막아봐 다 막아봐 피해 그렇지 자식이 말이야 태지코 태지코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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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